한번더 도산할땐가 아유 세상에 당신은 오메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외탄 공짜 오메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래시계 20개 추가 비트라이코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까까아 과로시 캠 4개만 추가해주세요 칠 안되면 완타사장 전에 캠 추가했다가 원래 캠 지워가지고 1개 추가고 2개 추가inquenn 2개 추가 4개 추가하니까 1개 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네 4개 추가하니까 제 잔상입니다만 잔상 두 개 올드를 전부 읽고 최대 체력 14 까까 까까머리 정품 까까머리 세계조 톡톡톡톡톡 이것이 오메가의 축복 소주 위조 까까머리 아니 그 와중에 부패먹는거 봐 겁나쓰 까까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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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딜이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자동시전 오메가 플러스 이게 그 슬더스 모바일인가 그거냐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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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톡톡톡 톡톡톡톡 포션 벨트 톡톡톡톡톡 그 merk whatever tone 톡톡톡呔 톡톡톡톡톡 톡톡톡 Just 톡톡톡톡 돈 넣은건가? 아니네. 독바로 넣었네. 아이 더워 빨리 여름 끝나라 엔트로피 형의 끝 엔트로피 어휴 이건 무슨 포션이야 이거 후영 포션 글리치 포션 와이어맥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순 에너지 반복 플러스 타침 궁 타줘 똑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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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 잔상자방 밈들 잔상자방하면 방어도 오름? 모르겠지? 그딴 건 해본 적이 없네. 해볼 수 없이 애들이 죽음. 안 오를 것 같진 않은. 이때 때리고 3번 수비하고 판도라의 상자를 개봉합니다. 파격 2개, 수비 3개? 組 좋대. 톱톱톱톱톱톱. 킹분열. 룸피 절대 안돼 허피 왜 해영젤도 싫어 룸피 안돼 합하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합하기 부팅 부팅 뷰팅 오 좋아요 동양수초텐 동양수초텐 도장변화 재구성컷 뭐야 이거 단장제거 룸피 흡혈 5개 악센세 아이스크림 사가세요 악센세 아이스크림 파기 강화 최한 방컷 재활용 냉정함 환호시 파형 엄마손 추가 뭐야 엄마손 파이 자가프리 현실집에 가지 헬로월드 플러스 현실집에 가지 헬로월드 플러스 마스터 리얼리티 데드브런치 데드브런치 헬로월드 다짐석 찰싹 활성화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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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굿 도장 도장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몇 딜 했냐 대체 1617딜 턴당 85딜 모래시계에 지방 뾰로주고 말로받는 탈부림책 톡톡톡톡톡톡 뽀풍 뭔가 허전하단 했더니 그리즘이 없군요 추가로 비턴 한 개씩 비턴 프리즘 니오의 비턴 프리즘 고고 그리즘 먹자마자 카드 보상 완전 구려지는거 봐 으허허허허허 선실집에 아까도 있지않았나 하나 더하자 어 판도라다 댕 병 전각 탄! 생! 앵! 악이 정도는 나와야 아까 넣는 현실 지배를 병에 넣어주세요 병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가시나요? 병에 담아 가시나요? 지금 먹고 싶은 유물하고 카드 하나씩 먹기 먹고 싶은 유물? 당신은 사실 땡에 저주가 너무 먹고 싶었지 유물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땡에서 나온 유물들 제법 이럴수가 구호통 구호통 한금 케이블 한금 케이블 뭐지? 케이블인가 그러네 예전에 다른 이름 아니었나? 이름이 바뀌었나? 먹고 싶은 유물 룬축전기 룬축전기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먹고 싶은 카드 먹고 싶은 카드 룬축전기 좋지 않아 저주 이름 보면서 영어 공부됐음 룬축전기 룬축전기 공부가 안되는구만 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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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네냥이가 참치캔을 너무 많이 먹어서 뚱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투네냥이 크기 2배로 증가. 이건 3배 같은데. 넉넉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젠포. 어떻게 고향이름이 투나. 진짜 오메가 가짜 오메가. 고통? 나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퓨. 그에. 그에. 근데 이거 모래식이 아닌 수은 들어있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무 강해진 투네냥이가 중과로를 가려버렸다고 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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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룰피였지? 으악 황고쟁이다 그들은 이 스타의 뜨거운 사이트 게임 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게임 길어지메 고성 텅스텐이 와장창 텅스텐 제거 텅스텐 제거 텅스텐이 슬더스 모바일 광고 멘트 치긴 슬레이더 스파이어 모바일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성 모독 5개 지금 구매하면 룬 12 면체 지급 저 충전 한번만 해 한번만 해 한번만 해 뭐하지? 아이고야 텅스텐이 없구나 신성 지급 신성 지급 신성 100% 지급 이십승천 완료권 이십승천 즉시 완료권 이십시 완료권 토벌권 오메가 봉봉봉 플러스 모바일에 BM 넣으려면 광고보고 살려주기 이런거 들어가겠네 광고보기 사 광고보고 살아나기 눌렀는데 모걸으면 그.. 그 뭐냐 체력 안차는 유물어가지구 안살아날듯 둘이 넷이죠 난 3,500점 와쳐 어제 시작한 부장님이 제2아가시죠 훗 난 4,000점 디펙트 게임을 다운받고 TNC777을 입력해 푸짐한 보상을 받았다고 오급광고 어 그러게 표식이 없네 표식이 없으니까 없겠습니다 경속에 대혼란 파지가락 추가 파지가락 추가 파지가락 추가 인성한 샘 가장 좋아하는 슬더스 출신이 아닌 캐릭터 사랑한다고 여치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요 아 나한텐 다 똑같은 학생이야 나는 학생 중 한명만 선택할 수 없어 표식 추가해드렸으니 또꼬 추가 지급해 또꼬 학생들에게 있어 선생은 나밖에 없다고 모두를 사랑해야 해 샘 이벤트 이름 모르겠다 말 말 말은 됐어 말달 노잼 말달은 노잼인데 카카오 더비는 개 재밌어 보임 카카오 더비 언제함 카카오 Ortho 카카오티 카카오 카카오 이야 아스팔트에서도 병말을 하네 예 피의자 même 가격 피의자라니 까 학생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1 2 아스팔트, 인자자카덴, 트레이너들 당신 왜 새치기하는 거예요? 혼나는 3582점의 심장클 과철을 갖고 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함? 참나 나는 4011점의 심장클 디펙트를 갖고 있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강해진 거죠? 그야 시드 SDNC 777을 입력했기 때문이지 광고 1 하시나요? 서빙까지 들리는 거 같아 신성모독이다 야소! 모독자 디펙트 나 모독자 디펙트 저주인형 야호! 야호! 현실...아니... 시성모독 두 번 쓰면 딜 두 번 들어오나? 궁금하네 두 턴 들어오나? 해봐야겠다 이거 도넷 첨탑 끝나고 해봐야지 아이참 또 개무삼한테 죽었네 어디 봐봐 뭐 덱을 그렇게 짜면 안돼 시작 장소는 주성을 추천해 주성 미지 이벤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이 침입하기 어렵거든 그리고 모닥불로 강화한 단숨에 심장 제약 하하 정말 쉬운걸 하하하 정말 쉬운걸 하하하 뭐야 신성고도 왜 이렇게 많아 유급황차 뭐임? 뭐? 유황? 유황이랑 모임 구급상자 무슨 키트지? 머시기 키트인데 메디칼 밀키트 밀키트 역시 슬더스777을 입력하니까 험탑이 정말 쉬운걸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오픈한지 5년이 지났는데 유저분들에게 푸짐한 혜택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다운받는 모든 유저분들에게 작은집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200여 무료시드 뽑기권을 지급하겠습니다 와아 작은집 작은집 어이 메가크릿 작은집 10개만큼 와놨어 옥상 주워 가려줘 작은집은 버프 안해주나 작은집은 버프 안해주나 근데 왕관이 있단거보다는 작은집이 좋은것 같기나 어 비탄추가 비탄 왔다 아 아 빨리 시... 옹타닥 지나가야돼 앗 포션쓰야되는데 게임을 다운받고 광고와 달라 실망하셨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시고 시야기지 시야의 기지를 건설해 어둠이들에게서 살아남으세요 이런 턱벌레들이 침입했어요 가볍게 제거하고 아귀저금통 수집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재밌어 보이네 이펙트가 카카거리기만 하다가 게임 끝났어 이상한 버거 걸렸다 마우스 포인터 덜덜거리 같은 나 추가 고양이 한마리 마우스 포인트 겁나 부들거려 부들부들부들부들부들 오졌다 사천사 진짜 쉽게 이겼다 아 저걸 보자 근데 될거 같긴 해 안될 이유는 없어보이는데 진짜 안될 이유가 없다 아 이거 말고 아까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제이널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될 이유가 없긴 해 안될 이유가 없긴 해 아 모독 두개다 이건 되고 이건 되고 모독 두개쓰고 버퍼가 하나면 음 쌍센 카카가 울부짖었다 카카는 졸라 쌍세서 신장도 이겼다 역시 졸라 쌍센 투명 카카 두개쓰면 음 그러면 신성 모독은 여러개쓰면 시너지가 있네 어 모독 어 모독 더럽혀짐 5점 2